안녕하세요. 5월 4일 47번째 샤론의 사연 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샤론의 사연 데이트는 월, 수, 금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는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댓글을 소개하며 여러분들께 힐링과 위로를 나누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튜버이신 꽃사랑혜사님의 사연을 소개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샤론의 사연 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꽃사랑혜사님 제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제가 사연 소개 같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꽃사랑혜사님 유튜버 사연 꽃다운 21살 이쁜 아가씨 때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려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일도 잘 했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그리움으로 채우며 풍부한 소녀 감성으로 글 쓰는 것을 잘했어요.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 편지를 보냈는데 당첨이 되어서 제가 쓴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지요. 그때는 라디오에서 주소와 이름을 읽어주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제가 보낸 사연을 잘 들었다고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냥 무시하고 편지를 꾸겨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우연히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내가 버렸던 그 편지가 꾸겨져서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답장을 보냈고 팬팔이 이어졌습니다. 1년 정도 팬팔을 하던 중 나를 만나러 오겠다면서 찾아왔는데 편지 내용의 달달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는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당시 나는 가수 송대관씨의 팬이었고 그렇게 눈이 작은 남자를 좋아했는데 이 남자는 소만큼 커다란 눈에 머리는 장발이었고 골수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팬팔도 안하고 거리를 두었는데 내 단짝 친구들 3명을 미팅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하이힐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갔으나 자기 친구들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비포장도로를 3시간 이상 걸어서 갔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버스가 끊겼다고 했고 그 친구들은 도저히 걸어서 못 간다고 할 때쯤 그의 남자친구들이 와서 그날 밤 우리는 모두 그의 집에서 놀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남자의 작전이었지요. 그는 골수염으로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비록 융숭한 대접을 받고 정성스러운 보호가 있었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동생이 편지가 왔고 또 며칠 뒤에 중학교 1학년 여동생이 편지가 왔습니다. 자기의 새언니가 되어달라고요. 오빠가 너무 힘들어한다고요. 그 동네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가족들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어서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가 심하셨고 사실 새언니의 구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집에 있기도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도 못 버틸 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보란듯이 잘 버텨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저를 안 힘들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격도 잘 안 맞았고 자기 고집도 강했지만 나는 기도하면서 인내했습니다. 3년을 잘 버텨보자고 마음을 가졌던 나는 지금 42년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기념일 42주년 영상도 업로드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와인잔을 마주치며 고기를 잘 구워주는 성실하고 따뜻한 남편입니다. 우리 가족은 딸 2명, 아들 1명인데 지금은 모두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 경북 경산에서 소를 키우며 산 세월도 꽤 흘렀습니다. 잠시 경기도에 살면서 직장생활도 해보았지만 농장일은 우리의 천직이었습니다. 현재 누렁이 한우 30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아지가 7마리 태어났고 이제 곧 2마리도 태어납니다. 우수화가 300평 정도 되지만 좀 더 편안하게 소들을 위해 넉넉한 공간을 만들었고 시멘트만 있던 마당에 하나씩 둘씩 꽃씨를 심어서 이젠 제법 꽃 정원을 가꾸어서 힐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샤론의 사연 대통령님이 거주하는 뉴질랜드에는 이민을 고려해서 잠시 다녀왔는데 40일 만에 낚시만 실컷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제일 컸습니다. 당시 딸과 사위가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가수 김호중씨의 트롯을 즐겨보다가 여러 유튜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인이어서 사람들마다 어머 일반인이시네요?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처음 시작한 것은 훨씬 이전이었고 활동을 안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 6월부터입니다. 꽃을 주제로 한 영상들과 손자들 춤추는 것 교회에서 특성화하는 것 등등 이제 유튜브 승인도 났고 얼마 전에 핀 넘버도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실방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꽃과 송아지 영상 위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추천 영상은 한우 송아지 젖대는 방법 우리집 꽃고랑 알들 능수홍도와 봄화단에 꼭 심어야 할 꽃나무 그리고 복사꽃이 활짝 등입니다. 앞으로의 저의 계획은 소, 닭을 잘 키우는 농장의 일을 하는 것과 교회에서 권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봉사와 나눔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널 이름처럼 꽃을 잘 가꾸어서 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다음 카페에서 꽃 영상을 중심으로 활동을 2년 넘게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꽃을 소개하며 키우는 방법과 꽃에 대한 일반 상식과 의미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한 단연간 한우 농장을 해왔기 때문에 소와 관련된 농장 유튜브를 계속 할 것입니다. 송아지 출산, 백신 주사 맞는 방법, 송아지 젖대는 법, 사각 집단 만들기, 공룡할 준비 등등 다양한 소와 관련된 영상, 그리고 사랑이 백구의 재롱과 소소한 시골 삶을 영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꽃사랑해선 TV와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 꽃사랑해선님의 사연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꽃사랑해선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꽁윤이님, 헉! 하셨어요. 왜요? 어머나! 와, 동생들까지 편지 대단하죠. 우리 천문정연님, 감동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임순남님도 박수박수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셨고요. 우리 단발초코님, 아, 꽃사랑해선님, 송아지 보러 가야 하는데 하셨어요. 그쵸? 지금 최근에 또 일곱 번째 송아지 태어났어요. 우리 꽃사랑해선님께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셨어요. 아임 동하나라님께서 꽃사랑해선님 사연 멋진 감동 스토리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에란짱님께서도 꽃사랑해선님 엄지척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발초코님께서 꽃사랑해선님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우리 천문정연님 유친꽃사랑해선님 감동! 그쵸? 굉장히 감동적이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순남님께서 꽃사랑해선님 잘 극복하셨네요. 하셨고요. 꽃길만 걸어가세요. 하셨고요. 우리 몽고사리님도 화이팅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단발초코님. 그 뭐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이 농장을 해서 아는데 소 키우고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송아지는 너무 예뻐요. 항상 응원 드릴게요. 꽃사랑해선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이윤 힐링님께서도 박수 짝짝짝짝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꽃사랑해선님께서 응원의 글 모두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우리 퀸앤쿵님도 꽃사랑해선님 하트 멋져용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우리 꽃사랑해선님처럼 이렇게 소 치는 일 계획하고 있거든요. 농장하는 거. 그런데 이제 한국 소 키우는 거랑 뉴질랜드 소 키우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 이런 거 다 준비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그냥 풀어놓고 풀 뜯어먹게 하기는 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굉장히 신비로울 것 같아요. 그 송아지 태어나고 뭐 이런 거 할 때 네, 우와 꽃사랑해선님. 아이고 귀한 후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삐까삐까. 네, 우리 꽃사랑해선님.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귀한 사연 보내셔서 감사드리고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릴리앤 소니님께서 멋진 삶을 사시는 것 같아 존경스럽네요 하셨어요. 단발초코님께서 손은 무조건 박목이 최고 하셨어요. 우리 몽시리파파님께서도 꽃사랑해선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김진남님께서 이상형도 아닌 남편분 만나서 42년 동거동락 하시면서 잘 사와 오신 거 감동이고요. 한우 30마리 와우 부자시네요. 한우 한 마리 보통 얼마 하나요? 사연 잘 듣고 응원 드리고 행복하세요. 꽃사랑해선님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꽃사랑해선님 감사합니다. 모든님들 행복하세요. 인사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꽃사랑해선님 굉장히 꽃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키우고 계시고 모든 마술의 손 같아요. 꽃을 잘 키우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힐링사연 이상 가입해 주시면 제가 사연 이렇게 함께 할 거고요. 일반분들도 제가 여기 사연 보내실 곳 써놨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익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리얼하게 사연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제가 좋은 글 이거 할 건데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모르세요? 어, 우와 사포르신장님 정답! 수아진의 사랑해야 해라는 노래예요. 수아진의 사랑해야 해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고민자의 사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얘기잖아요. 그쵸? 어떤 분은 또 그런 댓글도 남겨주신 분들도 계세요? 어, 우리도 같이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우리의 얘기고 서로 인내하고 또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고 이게 남자분 뿐만 아니라 여자분 뿐만 아니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퀸앤쿡님. 네, 우리의 이야기지요. 하셨어요. 네, 샤론의 사연데이트의 OST로 생각이 났다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제가 이걸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이 곡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이 샤론의 사연데이트 OST로 이 곡이 생각났다고 알려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힘겹고 그런 어려운 날들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해 너의 빈자리 내가 다시 채워질 때까지 너무너무 좋은 그런 노래였죠. 특별히 우리 꽃사랑혜선님 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매니저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 천장에 계신 분들도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쉬는 날인데 우리 좋은 시간 어린이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는 금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